여기 나와있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밖에 내 정보 나온다 이거 왼쪽으로 왔겠지 형 머리 안댄듯 3명인가? 3명일걸 내 피하네 내 피하네 내 피하네 라스트 하나거나 마나도 2명 더 있어 이제 폼 셋이야 싸웠어 싸웠어 빨간색 탐펴라 포착할게 바로 히트 찾았어 이리 빠진다 발 앞에 쪽쪽 찾아서 랩스나 우리팀이 뭐 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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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는거야? 너 나가도 그래 1층에 갔어 1층에 갔어 어 밖에 있어 아 나 옮겨도 돼 1명 보였어 트립도 되기입니다 가방 훨씬 멀어 흰색 옷 받았어 흰색 옷이야? 흰색 옷이야? 파이밍 한 번 해주고 사장에서 나오는 거 조심 나 위에 줘볼게 나 위에 줘볼게 2층에 하나 뒤에 하나 2층에 하나 2층에 하나 2층에 하나 2층에 하나 2층에 하나 2층에 하나 4층에 하나 4층에 하나 4층에 하나 사장에서 따라하고 히트 다 빨랐을 거야 왜 이렇게 많아 120번까지 남쪽 남쪽 오른쪽으로 갈게 4층에 하나 하나 집사이에서 사운드 있다 계속 오른쪽 헨스쟁이 하나 헨스 뒤 뒤 뒤를 아들 버려 없어 아 뛰어가면 없어 해오스 제 알았어요 분류 좀 까놨어 해오스 오른쪽 뒤에 핀 까줄게 가자 차 손이 질렀거든? 4번 박았다 4번 박았어 대성이 형 재울 수 있나? 응 재울 수 있어 너 뛰어갈 때 강 안 나온다 안 돼 안 돼 2번 기자 샷 때문에 부친다? 나와있는 것도 있어 창판 사운드 들린다 나 안 돼? 안 돼 오른쪽 기절해 나 밖엔 타라다 왼쪽으로 갈게 오른쪽으로 내가 가줄게 오른쪽으로 1번 푸네디 해 그대로 꼭 갈게 1번 푸대기 그대로 1번 푸대기 그대로 1번 푸대기 그대로 잘가라 죄송해요 의뢰 확인했다 야 애타게 불렀는데 띈다 나와 뭐야 내 손에 하나 있어 하나 차 나오고 하나 1번 또 있어 또 있어 얘 왜 총을 안 쏘냐 이 넓은데? 같은 팀인데? 엣담이랑? 이렇게 있어 멀리는 위치 제자랑 지키고 이번 바위에